저는 이온유라고 하고요.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 중이었습니다. 제 전공은 유아교육과였는데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카운슬링이 되게 보편적인 것을 보고 특수 유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보고 저도 특수 유아에 대한 음악치료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여기 와서 기독교인 친구들하고 살면서 항상 기도하고 서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주면서 저 자신이 되게 신앙적으로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베레이븐의 가장 좋은 점은 채플이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총신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드리던 채플을 베레이븐에서도 계속 드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항상 기도해주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담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함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